예! 모자 모자! 여어어어! 있어! 야! 예예예예옛장! 네!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물에 가야 고기를 잡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컵이 없으면 못 먹는다는 용왕님도 깜노라는 놀라운 반전 이제까지 고기를 못 잡은 게 아니라 안 잡은 거라 하시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자, 장난은 여기까지 오늘 식스센스 저리가는 놀라운 반전 다큐 드라마를 찍어볼 건데요 심장이 약한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들은 특히 시청에 주의하시고요 놀라더라도 입을 너무 크게 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벌레 들어가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오늘 이곳은 어딘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겄습니다 이미 그림 때려보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저 같은 특수 유니버스 피싱 라이센스를 가진 휴먼만이 찾아올 수 있는 비밀 포인트이기 때문에 30년이 지나면 밝히도록 하겄습니다 아, 앞에서 큰소리 빵빵 쳐놨는데 이러면 어떡하냐 어? 이 미친 대기들아 일 좀 해 으쌰 아, 입질은 없었는데 뭐가 묵직한데요? 쓰레기인가? 아이씨 아, 터졌네 아, 씨부레 슈 Elite 아, 너무 심심한데 포인트 옮길까요? 어떡하지? 딱 30분만 더 해보고 포인트를 옮겼다가 저녁에 다시 와보도록 할게요 제발 새끼라도 좋으니까 아무거나 올라와라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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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있나? 없나?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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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테트리가 또 걸렸어요 어떡하지? 아이 뭐 조그만 새끼 하나 잡았는데 사이에 딱 껴갖고 에 안 빠질 것 같아요 내려가는 거는 위험해 보이니까 그냥 줄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젠장하 아까 던지자마자 입지를 받았는데 일단 스타트가 좋습니다 에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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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쬐깐 해도 좋으니까 아무거나 한마리만 으쌰 뭐냐 뭐냐 어 있어 있어 으쌰 으쌰 에이 쫄보기에요 쫄보 에이 내 그럴 줄 알았다 이씨 아아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의 첫수 포거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에이 입술에 정확하게 꿰네요 어이구 아프겄다 빨리 뽑아줄게 으어어 여러분 엄청 귀엽게 생겼죠 뽀글뽀글 해봐 뽀글뽀글 뽀글뽀글 왜 안해 으이씨 꺼져 아까쯤에 테트라에 걸려서 놓친 놈도 뽀글뽀새끼였나봐요 새끼새끼 뽀글뽀새끼 나쁜새끼 바보새끼 나한테 잡히다니 오늘 햇빛은 따뜻하고 바람은 시원하고 사람은 없고 바다도 이렇게 멋진데 고기만 안 나오네요 지금 처음 왔던 포인트에 다시 돌아와서 끝포기 캐미를 달아서 던져놨고요 네 오늘 꼭 한 마리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이 추워 씨 아유 못해먹겄네 아유 씨 아유 젠장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아 여러분 제 어복이 바닥 정도가 아니라 바닥을 뚫고 지하 10층까지 내려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천 쪽에 가서 제 전공인 망댕이나 잡으면서 어복 충전 좀 해야될 것 같아요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또 어우 추워